영화 촬영에 쓰던 소품들을 세일한다고 해서 구경 갔었어요. 영화 스튜디오에서 온 것들이니까 집에서 쓰는 물건들, 가구들, 또 실험실 도구들도 있었고요. 장식품들도 다양했습니다. 이건 백불이야. 백불인데 팔렸어. 이런 거 정말 괜찮은데. 옛날 영화 포스터들도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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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서버렸네 이러하니 잠시만요 으위 좀 주차 닦은 올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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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심뿌린 아 원심뿌린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네 다 실험실 다 실험실 이거 현미경이 종고인가 보다 이걸로 멸둔기 같은건가 이거는 멸둔기 같은건가 이거는 멸둔기 같은건가 어 이것쯤 봐 이런건 다 진짠가봐 3,423불 어 이것쯤 봐 3,423불 응 3,423불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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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